아.. 방송 준비중 방송 준비중 아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중 이젠 리얼인 전문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에서 지금 세번째 하고 있는데 예.. 네번째군요 술집에서 약간 올리고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 꼭 깰겁니다 네번째 도전이에요 지금 진짜로 할때마다 못하신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못깰는데 이번엔 꼭 깰겁니다 진짜로 에.. 스카프까지 해왔는데 못하면 그게 이상한거죠 흐흐흫 에.. 오늘은 그래도 금요일하고 삶 막 들어오네요 이제 저분 들어오면 바로 시작할게요 진행할게요 좀 방이 넥이나 넥 같은거나 뭐 방이 좀 이상하면 이야기해주세요 바로 수정할테니까 불쌍한 금요일 아닌가요 불쌍한 금요일 불쌍한 금요일 불쌍한 금요일 진행중입니다 흐흐흫 자.. 시작하죠 다 들어오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시작할 때 해태부터 뭔 공분이야 전 지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얘가 지금 리얼리즘 전문가여가지구 일반 좀비도 데미지가 세요 흫 반패다 공봉이다 진짜 너무해 너무하네 진짜 근접이 다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디디디디 조이지 지금 근접이 좋아야되는데 근접들이 다 안좋아가지고 좀 화기가 힘들어야지 흐흫 아아 지금 다른사람들과 같이하고있고 벌스탱크야? 저키 저키 잡고 외부 외부는 뒤쪽에 터졌습니다 찾아가 제 앞에 보이네요 앞에사람 조심하세요 찾아잡았습니다 지금 지금 조이가 지금 하얀빈 던지셨네요 어 여시나 다음팟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지금 세면들어온거 세면들어왔는데 많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는데 아프리카맨이 한면도 안들어와요 지금 지금 저는 니얼리즘 전문가 진행중입니다 다 진행 고고고고 즙 어디 즙 어디 샷 샷 전진 전진 헌터 조심 앞에 헌터 아씨 뒤에있었네 아 뒷통수 맞았어 어 어 왓 전진 뒤에서 왔네 앞으로ّ 인사때될만 특수정비들은 이상하게 귀치기를 좋아한다니니꺼 그래서 웬만해서 여덟해때는 최대한 팀원들과 같이 붙어있는게 제2 킥을 먹어야죠 정신бо 버리지말고 Dann O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카타나 저한테 주시고 가시네 2차보기 먹으러 갈거요 네 킥은 왜 안먹으시고 점충뜨시네 그냥 아 그래요? 제가 좀 그 언락 그게 안되있으면 이상하게 나올거에요 연발샷건이네 같이 좀 같이 좀 갑시다 자아 지금 순댓코스 20% 정도 진행한거 같구요 지금 아직 한번밖에 안터졌습니다 슬슬 외부 터질시간이네요 조심하세요 외부 뒤로 외부 내뒤로 바로 내뒤에서 터져 샷 디웨이브는 끝났습니다 디웨이브는 끝났습니다 자 이겐 근접을 두셨으니까 이겐 제가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샷 지금 위치를 불러 태워주게 했었네요 이게 좀 버그스였는데 아주 이건 아주 익히 쉽게 잡을수있죠 잠재욱 여기 아드잇네요 매그넘 매그넘 비얼 리late原전문가에서는 웬만해서 금접이나ydd魔그넘얼을 넣어주세요 잡전같은 경우에는 앞에 차 조심하시고요 헌터 헌터 옆이들 헌터 야아 즙 좀 던져주세요 즙 감사 내가 들고 있는게 매그넘이라면 깜빡했다 무서워하죠 구석으로 구석방으로 가요 구석방으로 가죠 구석방으로 그쪽 아닌데요 프란시스 구석방 앞쪽에 있는 방으로 말하는건데 지금 리얼리니 전문가여가지고 힘들어요 라인드 아 하 이럴테니까 잘 보호해주세요 예 지금 노이스가 제가 아시는 분 잘 아시는 분 데려온거여가지고 제가 솔직히 지금 이걸 이 맵을 지금 네번째 도장하고 있는거여가지고 할때마다 못하신 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탱크조심 베인은 아래에 내려갔습니다 프란시스 프란시스 안보이네요 탱크? 맞은거같은데? 샷 에어어어 엠신유게 들어야지 지금 한 재방왔네 재방 지금 여기가 제일 어렵긴 하는데 여기도 아 즙이 한 몇개 있으면 쉽게 깰건데 즙이 아까 써버려가지고 즙 두개? 한개는 쓸까 그냥? 프란시스 어디에요? 그냥 막고 가죠? 뭐 그런거 씁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거짓말고 그냥 오세요 여기 설마 여기서 죽겠습니까? 프란시스가 켜주세요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웨이브 한번 막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막죠 웨이브를 아 던질 필요없어요 던질 필요없어요 아직은 던질 필요없어요 웨이브 한번 막았어요 좀 편법이긴 한데 특정제어하고는 안올겁니다 한 웨이브는 예 앞에 프란시스가 지금 앞으로가서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웨이브 다시 시작 막을 준비하세요 웨이브 한타임은 막았습니다 샷 샷 저키저키 샷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잘하네요 편하네요 뭔 탱크라워야 그만 좀 해요 다행이다 진짜 자 끝났네요 가죠 헌터 헌터입니다 프란시스 너무 앞서가시는데? 뒤에 헌터있어요 프란시스 뒤에 여기있어요 만약에 이아마도 뒤로 빠지셔가지고 총쏘시면요 바로 팀킬입니다 뒤에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야만 맞으세요 그냥 잡혀도 안죽니다 뒤에 팀업믹 되게 네프트코드 애들을 잘하는 방식입니다 팀 잘하면요 팀업믹이세요 지금 핫 다들 잘하시네요 아주 편해요 솔직히 앞에서 찾아맞았습니다 위치? 위치 건들고 다 들어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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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킥 죽여버렸던 이만 지금 팀킬 당해서 피가 순식간에 지금 개피 됐죠? 예..어떻든 무사히 깼습니다. 지금 어차피 왜 나를 필요까지나? 하아... 지금.. 1챗을 안전하게 깼습니다. 지금 아이고 좀 솔직히 편하네요. 전에 3판 했을때는 다들 못해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역시 다음 팟에서만 보시네요? 지금 다음 팟.. 에서 보시는 분이 3명이나 있네요? 저는 한번도 안볼줄 알았는데 솔직히 지금.. 요즘 레프트포델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니까 안볼줄 알았어요. 솔직히 저는 아예 저는 지금.. 어쨌든 저는 지금 침대코스 2채벌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니얼리즌 전문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제가.. 미니셔벌하지만 저는 그렇게 싹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냥.. 니얼리즌 전문가를 깨일 정도 수준입니다.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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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들어왔네요. 진행하죠. 쯧.. 자 여기 킥 하나 남았으니까 알아서 먹으시고요.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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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지금 일반 좀비가 타겟팅을 하면요 이상 소리를 밀면 계산을 치면서 다가오죠 그걸로 제가 지금 좀비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아닌걸 알 수 있죠 웨이브 웨이브 터졌습니다 뒤로 웨이브 뒤로 웨이브 외부를 지금 둘러 아주 쉽게 막았죠 예 웨이브 막았고요 전진 부모 조심 샷 차 조심하시고요 이번엔 제가 차 안쓰겠습니다 앞으로 바로바로 전진 경보차에 지나서 빨리 훅닭훅닭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맵이 기니까요 빨리 지나는게 좋아요 좀비 있네 좀맞네 올라갈까요 턴터 샷 지금 하시는 분들 너무 잘해가지고 진행수도 엄청 빠릅니다 지금 탱크 조심 네 불 지렸고 차 조심하세요 차 맞네요 경제 필요가 없어요 불 붙었어요 자 샷 탱크를 너무 쉽게 잡았네요 너무 쉽게 잡았네 탱크를 저 퀸 팀원들하고 빨리 합류해준게 살길입니다 결론은 떨어지면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외부 뒤로 외부냐 앞으로 외부냐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잘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할게 없어 지금 아이고 편해서 죽겠네 진짜 할게 없네 할게 없어 그냥 뒤에서 구경해도 되겠어 뒤에서 구경해도 되겠어 뒤에서 구경해도 되겠어 지금 나가면 불이 왔겠죠 불이 지나갈때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분들이 너무 잘해요 솔직히 진짜 할게 없어 지금 그냥 깨겠어요 지금 이런덕후뜨면 다음 맵해도 되겠어요 네 이렇게 까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 안했는데 지금 춘대 코스 지금 거의 맞 빠질까지 다 왔습니다 지금 아까 이미 탱크는 지나갔기 때문에 어려운 포스도 없어요 지금 그 집이 지금 두개나 있고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드릴 도끼 주셨네 여기 올라가셔서 외부 한번 여기서 막아주면 됩니다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와 진짜 빨리 왔다 진짜 나대다 지내소 또 뒤로 외부 킥은 가봅이라고 한분은 킥 감으시고요 어디서 막을까요 저는 여기 있을까요 편법이긴 한데 한분은 연병 좀 한변 들어주셔야죠 연병 가시면 연병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연병 없으면 뭐 이면 뭐 죽어라 뭐 잡아야겠죠 그냥 때려서 준비되셨으면 바로 아 기름통 하나갖고 잡죠 뭐 하나 한마리에 간장에 잡겠네 그냥 그럼 진행할게요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진짜 진행성도 빠르네 저 지금 시작한지 20분만에 왔어 지금 이거 20분만에 올 줄 몰랐는데 다 대신 것 같네요 진행할게요 자 알아서 자 자들 잘하실거 믿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일반 좀비는 건들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대신 대신 특정해제 잡혀가면 죽겠죠 저 기 헌터 스모크 세마리 부모도 조심해야죠 부모가 가까이 잡히면 좀 힘들거든요 그냥 일반 좀비가 때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하신분들이 잘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조이가 보이는 자리도 저기도 일반 좀비가 못 때리는 자리 여기서 그냥 간단히 여전거 날려준대 컴퓨터 조심 여기 지금 할게 없는데 지금 잘하셔가지고 이러면서 이따가 아마 탱크질때나 제가 움직이겠죠 잘 잘해요 하신분들이 일반준비는 여기 조이하고 제가 담당하고 나머지 두분 두마리는 저기서 담당하시겠죠 적주는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면 나머지 두탄이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주면 아주 편해요 찾아 자 왜이렇게 스모크가 왔나오냐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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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런데 기승전 날리셨죠 아 아 실패 미치 파악이 안된다 샷! 기름통 제가 불 지줄께요 저기도 끌고 가시네 다시 자랑 원래 자리로 가겠습니다 주행하는 직구 던진 이유는 자리를 못잡아가지고 자리 잡을때까지 시간벌은거에요 집이 하나 더있기때문에 주방을 팔고가 더있기때문에 안전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밖에 없었으면 안당겨있겠죠 ... 왜요? 버튼 누른같은데? 아 그냥 빨리 던지지! 오케이 헌터조심 헌터조심 덕키 샷 예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할게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3명 더 있다면 리얼린 전문가도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죠 솔직히 못할사람 부러울걸 생각해서 잘하신분 한 명 연휴의 부탁해서 데리고 온건데 나머지 두 분이 다 잘하신분들 이리 오셨네 샷 샷 아예 마지막 탱크만 나왔네요 스티스 다 끝났어요 공모조심 탱크 제쪽에는 안보입니다 탱크에다 불을 줄여야겠죠 여기냐? 아이고 무시로인을 거기서 쓰러지시며 아아아아 아 붙잡다 바로 구해드릴게요 저한테 억울해졌습니다 저한테 억울해졌습니다 오 한밤에 끝나네 다 끝났네요 아아 너무 쉽게 꼈다 하하하하 너무 빨리 꼈가지고 재미가 없네 이거를 세번 씹힌 내가 진짜 탈리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이거 한 나 한시간 할 줄 알고 지금 방송한건데 너무 빨리 꼈네요 25분만에 꼈어요 맵 붙어있긴 한데 스읍 맵 하나 더 해야겠네 한번 더 할게 맵 무슨 맵 하실까요 기본맵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지금 다들 그러시겠지만 무슨 맵을 할까요 무슨 맵을 할까요 스읍 스읍 교구나 할까요 교구 스읍 삼환자로 할거 스읍 어 그러면 피해농장이라볼까 네 다른 맵 할겁니다 아 아 이게 블러드 핫스패 피해농장입니다 피해농장 노 호프 노 큐어 노 브라브라 이미 없던 생각보다 어렵죠 이미 없던 생각보다 어렵죠 아 이거 근점 내가 들면 안되는데 쓰읍 오 으약 으악 으이라이야 으악 으아아아위안 하아 estimate 우 티 메뉴 복 대 projets 하아 его 연아 terribly 지금 희샘 아니죠. 시스템이 마지막이니까 아마 그것 때문일까요? 어... 제가 지금 그 언락을 시켜가지고요. 근데 그 언락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좀 그게 버그가... 버그가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좀 언락 패치가 오래된 거여가지고 바꾸든지 해야지 진짜 다 오셨습니다. 아 근접을 드리고 싶었는데 근접을 못 드리네요. 지금... 지나가겠습니다. 고고고고고 이 피해농장 같은 경우는 여기 쑥같은게가 지나가기가 진짜 빡세거든요? 왜냐면 어디서 튀어나오지 모르니까 아우 안 맞았어?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외부야? 아우 아우 와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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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자 앞에 달리다가 지금 부모맞았어요. 저한테 다 올겁니다. 일부러 달렸다가 막을렸던가 나는 팀원도 도와줄때까지 못버틉니다 감사감사 이제 붕어 맞을때 순식간에 일을 하시면 할수있는데 한대 맞으면 죽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붕어 나올줄 몰랐네 붕어 소리 못돌았는데 좀만갔으면 다리가와가지고 안다쳤는데 아아 아 좀만갔으면 다리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막았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붕어 나오냐 애기 도끼 먹으세요 나는 무이수 들려야겠다 이만 숱딱 뺏어가네 누가보고든 잘쓰는사람이 먹으면 되겠지 뭐 스모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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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커 이쪽이네 샷 어디어디 연병 자 봤습니다. 핵들 지금 제가 근접이 없어가지고 일반 좀비를 잡기가 힘드네요 여기서 또 맞으면 안되겠죠? 거의 끝난거 같은데 빨리 진행하죠 거기요? 자 이 앞에 있는 분들이 근접 잘 다루니까 저가는 뒤에서 따라가주시면 돼요 샷 여기 또 택 오케이 다 끝났다 카키 아 1챱을 안지않았겠네요 1챱을 제가 좀 변 1챱을 변 맞춰서 많이 해놔 변맛을 됐든 간에 1챱을 깨고 지금 음 1챱을 깨고 지금 2챱을 가는데 뭐 이 맵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여가지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게네요 그 오늘은 8챱을 15% 2챱을 4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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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챱을 5챱을 4챱을 못해도 양해바라요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달려가는데 제가 굳이 달려갈 필요가 없죠 지금 들고 있는 이 단검이 참 좋은 편이에요 좋은 점이 재수 똑바릅니다 사기적이긴 한데 여기 에탑 별세 탱크야? 여기 에탑 들어야겠네 지민들 보니 총이 제2 파워가 쎕니다 잡을게요 뒤로 백 시작 여기는 막고 가야되죠 여긴 웨이브가 있어서 여긴 막고 가야됩니다 제가 문을 열면 견보가 울리고 좀비들 떼거리 몰려오죠 달릴까요? 하치즈비 두개 있으니까 달려도 되긴 한데 딱 앞에 있는거 같은데 오케이 잡았다 달리려면 달리려면 준비하죠 다 달립니다 진짜 얼른 막고 가는데 샷! 지금 얼른 막고 가는 부분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집 던져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탱크 뜨면 진짜 닭살이겠다 진짜 솔직히 탱크 뜨면 달리려 생각은 했는데 탱크 안 뜨는데 계속 탱크라고 하시래요 하핳 진행속도가 너무 빨라 하핳 지금 이 챗을 그냥 수질까지 깼습니다 지금 잘하셔가지고 타임 달리 타임은 다 하시네요 이분들은 다 잘해요 지금 진짜로 프란시스 나오면 끝나겠네요 저희는 다 도착했습니다 진짜 문화에요 지금 다들 잘하셔가지고 그냥 와요 그냥 와 그냥 와 빨리 하핳 지금 이 챗을 지금 3분인가 4분만 했겠습니다 지금 엄청 빨라요 지금 지금 진짜 예전에 한창 이거 하하 한창 이거 네프트 포데드 투 네프트 포데드투 한창 했을때 다시 같이 했던 분들과 하는 기분이네 지금 그분들이 진짜 잘하긴 하니까 그래도 이농도 수준이 아니었는데 진짜 빨라요 지금 진해서도 적응이 안됩니다 솔직히 지금 10시 전에도 게임 끝나겠는데 아니 왜요? 아 그거요? 그거 특수촌이에요 그거 일반 좀비 는 두방이고 특수 좀비는 웬만해서 한방입니다 추가되면 더 들어가거든요 300기가 더 들어갈거에요 막 스모커는 무조건 한방이고요 아 그거는 플러그인 넣어야되요 플러그인 만들어서 드셔야되요 엔폼 언락 플러그인 넣으셔야되요 자아 다 들어오셨으니까 진행할거요 원래 있는거 아닙니다 자아 아이고 재석 지금 킥이 남아둘진 몰랐다 진짜 전진 전진 탱크요? 탱크 아닌거 같은데 헌터 일단 뒤에 이쪽에 웨이브 터지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역시 뒤에 웨이브 터졌네 뒤로 웨이브 우선 이거 전진하면 앞으로는 안터지고 대부분 뒤로 터지거든요 잠시만요 자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단강의 종류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공속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외무는 그냥 막아요 그냥 특정만 안터면 분모 조심 샷 뒤로 계속 떨어지네 뒤로 계속 떨어지네요 자아 아이고 한 대 맞으셨네 계속 오네 뭐해 이거 그럼 뒤에 종비년 3마리 차려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끝 부모 부모 이런 건 무서운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잘하시는 분들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게 뭐냐면 이렇게 옆측이나 뒤통수 까지는거 앞에 찾아 뒤냐? 샷 다들 잘해요 진짜 할게 없어요 지금 지금 진해서도 너무 빨라요 지금 적응이 안돼요 너무 못하신 분들과 하자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적응 못하겠어요 다들 잘하시니까 그냥 턴 이걸 해당 턴 이거 벌써 아래치네 있습니다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되어있어요? 뭔데? 앞에 품어! 샷! 지금 진짜 잘하셔가지고 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요 지금 경비가 저리 타겟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서 지금 뒤로 빠진거에요 안전하게 깨시려면 이렇게 손을 늘리면 최대한 주위를 한 번 살펴주세요 지금 경비의 순수는 안까지죠? 쉽게 말해서 오케이 여기 파망이 있네? 파망 되셨구나? 웹을? 웹을 마블쿨 쓰고 예에에 샤샤샤 헌터했어요 샷 위치 파악이 안되는데 어디있어요? 왼쪽? 오른쪽? 아 뭉쳤는데요? 안왔어요? 집에 두개나 있으니까 문 안에 깰 수 있으니까 자키 이씨 일반 좀비 때문에 아이고 나도 피하나 먹고 갈게요 잠깐만요 아아 시작하세요 제가 먼저 던질게요 더 위험하시면 프란시스에 판당해서 던져주시고요 아아 던집니다 올라와보시고요 올라와보시고요 어 무시하고 달려요 공모 조심하시고요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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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타타 거죠? 온라인 게임에서는 놀 같은 데에서는 다 들어오셨네요 어... 백형님 조이님 저한테 아들레아님 더 오세요 제가 약간 어그로 끌고 달릴테니까 따로 오세요 뭐 이미 어그로 다 끌었는데 뭐... 전 진룡이 했습니다 너무 빨리 갔나? 아... 벌써 지붕 위에서 지금 외부 맞고 있어요 딱 외부 터질 줄 알았다 앞으로 다 가고 있네요 저... 조이님 그... 조이님 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중에 자 이제 이따가 이따 외부 다 간다면 가 따라가죠 뭐가 따라갔지? 저기 소리인데? 천천히 따라갈게요 음... 무지... 프란시스군요? 저 이거 아니라 바로 걸리셨네 하하핳 흫 흫 자 추리 앞으로 이... 앞장 쓴 사람이 무조건 그.. 앞장 쓴 사람 때문에 쪼그로 달려가요 웨이브는 앞에 있는 사람으로 따라갑니다. 무조건 그렇게 뒤척으면 되고 자 여기 집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쉽게 깨겠네요. 제가 집을 하나 들고 있으니까 탱크는 안 뜨겠죠? 탱크가 뜨겠어요. 지금 홀도 안 뜨는데 딱히 뭐 먹을 게 없네 자키 보통 쟤는 특정 소리가 나오면 뒤로 빠졌거든요 여기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냥 믿고 가는거야 지금 샷 차를 건들 줄 몰랐네 아씨 여기서 걸릴 줄 몰랐네 리스티인거야? 에이 여기는 안되겠다 이건가다 차저 차저 집 쪽으로 들어가네요 샷 오크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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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 막으세요 참모 올라갈게요 벌써 왔어? 던졌어요 달려요 던졌어요 달리세요 끝났어요 달리자면 말도 없이 바로 달립니깐 저희 뒤에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 진짜 편하게 깨네 벌써 마지막 칩입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요 진짜 시작한지 지금 20분만에 지금 왔어요 20분만에 지금 마지막 칩을 지금 한게임 깨는 타임대가 지금 거의 30분대입니다 지금 진짜 이거 뭐 타임레코드 수준? 타임어택? 타임레코드가 아니라 타임어택인가? 타임어택 수준으로 지금 깨고 있네요 다들 잘하셔가지고 진짜 편해요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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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ü se 0 는 기타 쓰 벌써 지금 앞으로 가셨네? 진짜 탱크입니까? 하도.. 뭐 얀치기 소년도 아니고 진짜 얀치기 소녀 같애 얀치기 소녀 안 나오면 좋은거죠 진짜 왜 나오라고 밀어요 미치 혹시 아래있나? 그냥 달릴게요 길은 아실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냥 무시하고 달릴 수 있잖아 셋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뛰세요 하나 둘 셋 저희들은 다 아실거라 생각하고 그냥 바로 달리겠습니다 뒤 안보고 이미 들어왔어요 저희들은 저희는 다 지금 집에 올라왔습니다 2층에 올라가있습니다 저희는 아이고 바로 뒤에 따라왔어? 저희는 지금 바보자리에 있습니다 끝 왜요? 왜요? 이걸 편지에서 받자구요? 아 저는 아니에요 빼주세요 까짓 아흐흠 소지 간 심장이 구아긴 하죠 소지 4석 우상하고 싶지는 않죠 어디 있어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보여가지구 여기서 안정하게 막을수인데 백구인데 안되는데? 어디어디 안보여 안보여 여기서 막으면 아니 지옥일건데? 여기서 막자는거야 전멸하면 앉아하는데서 막죠 지금 아주 어려운거 하시라고 하는데 여기 탱크 빠져나간다구나 장갑차 빠지는데 예 가세요 뭐 안되면 딱 재시작하면 되니까 뭐 어차피 너무 빨리와가지고 이거 재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엄청 빠져봤어요 지금 저희들 다음까지는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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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뒤에 부모! 샷! 솔직히 힘들기도 하다 진짜 사서 공사하는 것 같애 진짜 힘들긴 하다 솔직히 치료하세요 네 치료하세요 여기 넘어지면 진짜 난감할 것 같애 여기서 넘어지면 진짜 난감할 것 같애 샷 아우 투통수 가있어 닥쳐 이하하 힘들긴 하다 진짜 피어 피가 노란색이면 바로 치료하세요 그냥 아끼지 말고 샷 앞에 저 킥 연병 없는데 지금 탱크가 떴고요 지금 진짜 어렵게 진행하고 원래 이렇게 어렵게 안 막아도 되는데 어디 어디 아이씨 위치를 못봤으니까 이야기 치 자 스타드랑 바로 이야기 해주셔야죠 와 나한테 던지는거였어? 이긴 제시자리다 제시자 저는 지금 역, 역집 집에 있는 구멍 뚫린 창고에 있습니다 그 온도 그 뭐다 농장 그 집이 있는데 말고 양쪽 구멍 뚫린 데 네 지금 오고 있네요 원래 이렇게 어렵게 안해도 되는데 아이씨 위치가 어그로 잘 끌고 오겠고요 마블로 가죠 이 연병이 하나도 없냐고 돼 근데 이 상 한 명만 없어도 힘들 것 같은데 내면 전부 다 매그러면 들든지 아니면 그냥 전부 다 근제, 분명히 근적 들고 들든지 그런 말씀 밖에 없겠네 아냐지 그래도 오히려 잘, 다들 잘 막으시네요 한터 샷 아 이거 쓰러지면 안되는데 하반 던져줘요 하반 던져줘요 먹고 있는데 좀 보 오케이, 샷 되겠네 탱크 오그룹 끄세요 구할테니까 어쩜 제가 구할 수 있으니까 실패 대체 됐어요 구했어요 치료를 해주셔야 될 건데 내가 어그로 끌 테니까 치료 하세요 아니 킥을 갖고 가신 분이 어글을 끄면 지금 킥 하나 남았구나 저기 거기 있어 기다리세요 제가 킥 주셨어요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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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 씨 저희들 지금 프란시스 바로 앞에 있습니다 탱크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탱크는 들어갑니다 샷 마지막 한타임 탱크는 여기서 오긴 한데 탱크는 여기서 오긴 한데 예 깼습니다 아 이거 누리 있으면 안죽었으면 그냥 암벽하게 깨기는 건데 아 근데 깨기는 하네요 저는 다 전벨을 할 줄 알았는데 하하 다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다들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솔직히 탱크